안녕하세요 모토야 김재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에 위치한 아리아 모빌에 찾아왔어요. 제 뒤에 보이는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 픽업트를 기반으로 만든 카냐라는 모델을 사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본다면 최근에 차박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아무래도 1톤 트럭 베이스로 만들어진 캠핑카에 대한 구매 부담이 굉장히 높잖아요. 최소한 워크스루 밴이나 시티밴 모델 하면 4천만원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클라스 C 모델까지 한다고 하면 7, 8천원 그냥 꽁충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부담이 컸어요. 그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의 절감 및 그냥 내가 실생활에 사용하면서 캠핑도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몇 업체들이 캠퍼밴 모델로 간단하게 차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시장에 딱 내놨는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가 유니벤일일지 카인들일지 그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제조사들이 스타렉스 베이스로 많은 캠퍼밴들을 지금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리아모빌에서는 야 그러면 스타렉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이 다 공유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차 하나 가져오면 차 금방 보고 베끼는 거야 일도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하긴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아리아모빌의 김석교 대표는 그래서 이제 칸 모델들을 조금 저하고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차박 전용으로 아주 컴팩트하면서 주행과 이동이 편리한 이런 카냐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줄은 저는 상상지도 못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 차박 시장을 겨냥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카냐라 모델을 딱 출시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런 토대들이 많이 형성되게 좋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많은 경쟁차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가격도 그렇고 품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면 사실 그런 혜택들이 다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한번 이 칸 픽업트럭 베이스로 만들어진 우리 카냐 모델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캐빈을 다 살렸기 때문에 5인 탑승이 가능하고요. 내부는 내부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추춤인원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570, 5700mm가 나와요. 5.7m 정도 된다는 거죠. 570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 너비는 2m. 그리고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높이는 한 2.6m 정도가 나오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되게 컴팩트해요. 오프로드 주행 성능에서 딱히 좀 더 성능이 더 저하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순정이랑 사실 크게 차이를 느끼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완성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든가 아니면 렉스턴 스포츠들이 보면 다 기가 스테일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시 강성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레임, 바디온 프레임 구조 자체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런 하중이 있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하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용차에서는 아직도 상식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의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 롤링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비포장길이니까. 비포장길에 롤링은 있는데 뭐 이렇게 불안한 감성, 불안하다 뭐 이런 이 정도는 사실 아니니까. 네 그렇죠. 거의 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비포장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조정 능력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잖아요. 조정이 사실. 네. 왜 그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좀 많이 좋다가 들어오거나 하면 차가 이렇게 확 돌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위험 상황에 빠질 확률이 그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 양의 차들은 좀 스티어링 기어비를 좀 이렇게 넓게 가져가는데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서스펜션 자체도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오프로드용 전용 차량들은. 네. 이제 전방 쪽에 약간 언덕길이 있긴 한데 이 언덕길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하네요. 좀 올라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무리 없이. 무리 없이 아주 잘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게 뭐 1윤으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 거죠? 굳이 4윤까지 안 해도. 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4윤구동을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한번 올라가 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뭐 가뿐하게 4윤의 능력을 발휘하네요. 역시 이 렉슨 스포츠는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 쪽에 좀 설정을 좀 많이 두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그 로우 레인지 기어를 제대로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SUV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케빈의 좌우 영역이 이렇게 외부로 돌게 된 형태라고 한다면 주행상 되게 또 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1톤 트럭 생각하시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칸 픽업 트럭 측면부하고 이 케빈의 측면부가 거의 일체화되어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 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돌게 되는 영역이 한 1cm에서 1.5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딱 그냥 한번 딱 보실 때에도 야 저거 뭐 쌍용에서 나온 RV 차량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일차감이 높은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 몰드로 그냥 하나로 떠가지고 이 케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성이 될지 단열, 결로 이런 부분에서 훨씬 우수한 성능을 제공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차체하고 이 케빈이 연결되는 여기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거의 순정, 뭐 쌍용차에서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딱 밀접하게 이제 여기에 딱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실리콘 손잡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1톤 트럭은 이제 이 자리에 전부 다 실리콘 처리를 해서 마감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면과 면이 이렇게 곡률을 가지고 싹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칸 픽업 트럭 이쪽 휠 하우스에 있는 이 캐릭터에는 참 별로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영역이긴 한데요.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쭉 벨트 라인이 쭉 뒷면까지 연결돼요. 벨트 라인이. 근데 이 벨트 라인을 딱 전부 다 일체감 높게 연결을 해서요. 그래서 이 캐빈에도 이 높이를 맞췄어요. 이렇게 쭉 와서 이쪽에 위에 있거나 밑에 있지 않고 바로 연결선상 쫙 연결을 해가지고 높이를 맞춘 그런 캐릭터 라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캐빈 쪽에. 그래서 딱 와서 돌아서 이쪽 벙커 라인까지.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표가 이제 이런 부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뒤에 있는 이 범퍼예요. 이 범퍼 보시면 좀 눈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디자인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요거는요. 순정 칸 픽업 트럭에 있는 뒤쪽에 있는 범퍼 그걸 그대로 몰딩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뒷면하고 일체형으로 결합한 그러한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3구 테일램프가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걸로 변경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칸 픽업 트럭에 적용된 순정 테일램프를 그대로 또 후면에 장착을 해 가지고 일체감 높은 그런 디자인을 전달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앞쪽에 있는 휠 하우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쪽도 이 라인들을 줬잖아요. 휠 하우스 라인이 있는데 요거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앞쪽 전방에 있는 앞쪽 휠 하우스하고 뒤쪽 휠 하우스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아리아모빌은 저는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한 번 이 친구들이 만들면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디테일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거죠. 벙커배드 쪽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좌우로 해서 두 줄씩 아주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쭉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저런 선들이 바람을 위에 생성되는 이렇게 와류들이 도는 것들을 싹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캐릭터 라인입니다. 자동차에도 이제 저런 라인들이 많이 그래서 있는 거죠. 굉장히 세련된 루프 라인을 딱 적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역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캠핑카들이 다 이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칸, 픽업트럭과 일체형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부드러운 곡선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역이 결합되는 캐빈의 이쪽 앞쪽 부분도 이렇게 라운드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만나는 모서리 지점도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도 마찬가지죠. 위쪽 꺾이는 부분도 부드러운 라운드 처리에서 일체감을 가진 그런 캐빈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면에는 창이 있네요. 제일 큰 창 같아요. 카라반 창 같은데 한 1m 20? 될 것 같은데 1m 20 자리 가장 넓은 카라반 차극을 경영을 했네요. 많은 역할을 담당하죠. 최강, 환기,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내부에서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후면은 사실 이 카냐 모델에서 가장 입체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이 설치되어 있는 이 중앙 부분을 약간 외부로 돌게 지켜놨어요. 약간 튀어나온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 상단부에는 카라반 창을 또 장착을 했네요. 카라반 창 같은 경우에는 86cm 정도가 나옵니다. 충분한 창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면은 좌측면하고 똑같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창이 없는 대신에 메인 출입구가 이렇게 우측, 후방 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부에 가구가 안 채질지는 지금 캐드로 다 디자인되어 있는 게 설계는 다 끝났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타입을 몇 가지 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는 내부 안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평면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부에 들어왔어요. 내부 들어오시니까 처음 보세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자동차나 캠핑카나 이렇게 완성차 나오기 전에 내부 보면 되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마감 처리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전에는 좀 이렇게 초라해 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감안하시고 저 앞쪽으로는 지금 벙커베드예요. 벙커베드 같은 경우에는 폭이 1900 정도 그 다음에 좀 길이가 2.1m까지 확장할 예정이래요.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이게 2.1 안 나오잖아요. 얘가 벙커베드가 딱 언뜻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쭉 빼면 총 길이가 2.1m까지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쪽으로는 이 휠하우스 양쪽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11자 이쪽 벤치형 시트 이쪽 벤치형 시트에서 한 사람씩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고실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는 테이블이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변형해서 성인 2명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침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쪽 폭이 너비가 1.9m가 나오고 이쪽 길이 바닥면 길이가 한 2m 정도가 나오니까 제법 그래도 큰 공간이긴 한데 후방 쪽으로는 아주 미니멀한 미니멀한 주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싱크하고 냉장고 정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미니 주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게 이제 첫 번째 타입이고요. 두 번째 타입은 거실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까 이제 11자형 소파에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역기역자 방식으로 이렇게 역기역자 방식으로 소파를 두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 앞쪽에는 테이블이 있고요. 주방은 없어질 예정이고요. 대신 뭐 원하신 분들은 주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미니멀한 주방 싱크볼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주방 그런 평면 타입이 이제 두 번째 안이고요. 세 번째 안은 이제 저도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하긴 했는데 이 너비에 맞는 소파 공간 이렇게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 휠하우스 쪽으로 해서 길게 만든 벤치형 시트 길게 해서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테이블 두고요. 낮추게 되면 여기 전체를 평상처럼 평상 침대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안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이제 그 타입을 고려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마감은 벙크부터 시작해서 이 후면까지 여러분 뭐 택시를 지 그 뭐죠? 그 다음에 그 스타렉스나 카니발 택시 보시면 엠보싱 처리 해가지고 싹 이렇게 고급스럽게 내장돼 있는 그런 차량 한번 타보셨을 거예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푸근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장으로 마감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카니아 모델은 판매 금액이 5,390만 원이라고 해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근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 판매 가격으로 해서 4,990만 원으로 4,990만 원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